거북이는 어떻게 땅에서 헤엄을 침? 거북이는 땅에서 헤엄을 안 치고 땅에선 걸어다니잖아. 그리고 바다에서 헤엄치지. 그러다닙니다. 걸어다니는 게 아니라. 아니 근데 땅에서는 걸어다녀야지 왜 귀여워. 나 이번에 여름에 너무 더워가지고 여행을 어디 갈까 고민 중인데 아 진짜 어디로 가지 이번 여행은? 여름에 덥죠. 시원한 데로 와야지. 시원하면 어디? 윽끌. 맞게 맞네. 여름은 바로 그냥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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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오. 깨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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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케이 고오. 어 그 노래 아는구나. 깨고 깨고 깨고. 석탄아 너는? 저는 이번에 여름이어가지고 바다로 여행 가기로 했거든요. 친구들이랑. 아 맞아 석탄이 울산 살잖아. 아 울산 나쁘지 않네 그래도. 아 형 근데 바다라는 말 꺼내지 말아주세요. 코코준 씨가 이번에 바다 여행 가서 해파리에 쏘여 돌아오지 못했다는 사실. 아 근데 해파리 하니까 배드워즈에도 해파리 키트가 있잖아. 예. 마리나 키트. 자 여러분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우리는 해파리에 빠져버린 남자들입니다. 자 준비 됐나? 예. 이잡. 이잡. 낼망의 해파리가 왔습니다. 근데 석탄아 너는 왜 혼자서 색깔이 아 또 석탄이야. 아 진짜 석탄이 해파리 냉기 마련. 자 여러분 우리가 이 해파리 키트를 왜 갖고 왔냐. 해파리만으로 구성된 팀 같은 경우에는 보시는 바와 같이 열엿 한 마리의 해파리를 소환할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들은 단순히 네 명의 팀원이서 싸우는 게 아니라 총 20명이서 싸울 수 있는 상황이 될 수가 있는 거죠. 적들은 과연 우리를 이길 수 있을까요? 아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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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뇨. 저희는 최강이에요. 저희는 최강이기 때문에 절대 밀리지 않죠. 이겨. 자 그러면 마리나 스쿼드 드가자. 드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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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드가자. 앞에 흘러버. 오 라이파리 스톤 뭔지 알지. 우리 전기 컨셉이잖아 마리나 전기 컨셉. 이건 못 참기. 저 지리 지리 지리. 자라 자라. 아 아니야. 진짜. 러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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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러쉬. 일단 러쉬. 러쉬 러쉬 러쉬. 자 거기. 야호. 내가 침대 끌게. 내가 침대 이거 할게. 옹. 오케오케 나이스. 자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. 이제 도망가 이제 도망가. 개꿀 재밌네 이거. 안대 죽었어. 아 나이스 상대 기지에서 가죽감받 러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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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갑자기 나 철갑.. 철갑바에 1클가 다 막아주겠다고 예? 너 어떻게 철갑이야? 너 상대 기지에서 먹었는데요 저기 그.. 누가 지금 블럭을 설치해 아무것도 없어? 아 진짜.. 오답이네 이거 못 밟나 해파리? 일로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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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사돌이요 아 님들 쏘리요 1티어 올려야 되는데 업그레이드 상 좀 열어버리 자 이제 귀환하셔서 한번 젠 먹읍시다 야 얘들아 이거 금앱이다 저번에 금앱.. 어? 이거 금앱이다 만들까 하나 더? 야 이거 우리 중앙에다가 해파리 여기 중앙 밑에다가 설치해 중앙 밑에다가 지금 채팅창 보니까 다 우리 팬들이잖아? 우리 약간 기지에만 있어서 해파리로 도배를 하는 거야 기지를 그리고 나서 계속 우리 기지 공격 한번 오라고 말해야겠다 어우 이거 좀 사파리인데? 오케이 오케이 나 해파리 다 깔았어 지옥의 사각형 다 깔았어 하이 우리 팀 공격 들어온다! 오 잠깐만! 오옴발! 말하고 있는데 갑자기 와 와서 침대 깨면 히트 둘게 엄청난 침대방어 가자 150mm 어? 저기가 지나간다 여기다 오오. 맞췄다 찍었다 나 맞어 화보를 쓰는데요? 지금! 지금! 에이에이에이 어허허허허허허허허허허헉 바로 정진충격으로 사람이 아쉬 이건 틸리찌리짜라짜라인데 던질까 말까 던질까 말까 면서 쓰리찌리짜라짜라 아 이거 지금 나만 레껄리는게 아니지 뭔가 네 프레임 30온다 아련이 끄낸다 와 이거 진짜 징그럽다 오 또 온다 또 온다 또 온다 자 준비 하나 둘 셋 지금 겁나 센데? 얘들아 다 집으로 와봐 다 집으로 와봐 오 잠깐만요 오 한 번 더 가는데 가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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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없는데 오 스킬 둘 준비 아직 아니야 가까이 오면 써야돼 안녕하세요 오 자 온다 온다 하나 둘 셋 지금 드립 드립 오 어쩌다 보니까 우리 지금 벌써 3티어야 나 에메랄드도 수면 7개 있어 해파리들 다들 준비해가지고 적기지에다가 도배해볼까 아니 적기지에 숨겨서 설치해보실 흐흐흐흐 어? 야 타이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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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중앙에 와 중앙에 와서 해파리 빨리 중앙에 설치 오케이 오케이 반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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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총 만들었습니다 어 자자 저 친구 일로 부르자 일로 자 지금 어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 스피릿도 이거 안되는데 어 잠깐만 야 저 친구 오면 쓰자 자 스킬 약했다가 하나 둘 셋 지금 어 오 오 오 오 오 빚집터리 당했는데 우리 미드가 우리 기지 아니었어 맛있다 하나 하나 둘 셋 변하자마자 바로 황파리 널치해서 띠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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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띠 어딜가 이 자수가 빨리 해주면 와우 나이스 도움이 필요하다 도움이 필요하다 미드 미드 도움이 필요하다 해빠리 스킬 해빠리 스킬 빨리빨리 빨리빨리 됐어 됐어 와 잘한다 피시빌 너 어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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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같이 해 야아 중앙에 이 자식들이 높이 했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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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킬 너무 멀어서 안되나봐 아니 되긴 돼 공격 들어온다!! 안된다고 이자쓰기 넌 뭐야 떨어뜨리고 안떨어져? 와우 올이나 잡고 다음부터 어딨어? 여기 위탈 떨어뜨려 어? 왜 안 떨어져? 여기 없는데? 어 뭐야 버그인가? 이렇게 잡고 어? 잠깐만 나 실수로 오렌트 팀 층도 없는데 다 죽여버렸어 예? 어? 어? 잠깐만 이거 어디서 봐요 석탄행동 일단은 중앙에 지금 해파리 일단은 설치를 다 해 그리고 나서 아 근데 어차피 그거 사라질 텐데 그러니까 애들이 중앙에 오면 우리가 갑자기 중앙으로 텔레폰 던져가지고 한 번에 갑자기 찌릿찌릿하는 거야 근데 얘네 이거 애들이 다 깨부술 텐데 이거 숨겨내는 거 아니에요? 아 그러네 얘들아 이거 숨기자 다 일로 와봐 아 이거 수고해 수고해 자 지금 어디다가 딱 설치하냐면 봐봐 여기 여기 이런데 여기다 이렇게 여기 여기 그러면 이제 적들이 이제 딱 중앙에 오잖아 그러면 갑자기 이제 우리가 아니다 여기다 이렇게 숨겨도 되겠는데? 야 블록으로 숨기자 차라리 블록으로 숨기자 오케이 다 4개 다 설치했어 요즘 블록 사가는 줄 내가 나는 이제 그러면 올라가서 텔레폰 던지기 좋은 위치 밥ocolate 만들어 놓을게 여기 엘리베이터가 있거든? 쓱 하고 에어어어어 어!? 어 타이탄이 설치되면서 우리가 숨겨놓은게 다 사라졌다 내...팔백촬 너네 텔레펄 다 있지? 여기 숨어있다가 상대방이 중앙에 오면 텔레펄을 딱 던져가지고 잠깐 스켜둔! 너무 무섭단 말이야 이거 세라믹 써야 돼 오 잠깐만! 슥! 디롱! 어 블록트케이야 우리 여기서 일단 시간을 뻑이다가 상대방이 중앙으로 가는 순간 해파리 스킬을 쓰자 아니 왜 나만 죽인거야? 자 절대로 상대방 공격하시면 안됩니다 상대방이 중앙에 가는 순간 바로 우리는 해파리 스킬을 써서 해파리 스킬로 상대방을 잡는게 우리의 목표입니다 이해하셨습니까? 야 우리 아래 땅도 다 사라졌어 안돼! 이제 파이어볼 한방 맞으면 끝이야 아니야 우리는 컨트롤의 신이기 때문에 살 수 있어 엔더펄도 중앙에다 던질 준비 항상 해놔? 미리? 저 타이탄 때문에 접근도 못하는거 아니야? 상대방 지금 여깄다 어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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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여기다 타이탄을 써 내가 지금 뭘 본거야 아니 뭐야 일단 드립 바꿔보는데 오는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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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올렸다 아니 반향이 틀어 이거 우리 계획이랑 다른데 이거 어 잠깐만 오오오오오오오오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 여기 블록테키 때문에 뭔소리야? 여기 메리나게 너무 좋아요 메리나게 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다 사용하세요 아 형, 마리나 너무 재밌었거든요. 어. 불면증에 좋은 태파리 수면법. 여러분 아무튼 이렇게 재미있는 마리나 키트로 친구들과 함께 재미있게 마리나 스쿼드를 하시길 바랍니다. 자 그러면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. 모두 강빠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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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.